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국이 이름표를 되게 띄기 쉽게 해놨네, 정국이 이름표를. 지금 일수도 있죠. 그냥 막 오더라니까. 이거 파괴해드라. 막 웃으라고. 들어가자. 나와봐. 나와봐. 정국아, 도망가. 정국아, 도망가. 안 돼, 안 돼. 여기 안 해라니까. 여기 안 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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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다 prova. 이거 이랬어요. 그런데 잘 뛰네, 쥐이가. 그런데 이걸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일단 갑시다. 우유 아 아 아 으 그럼 아 이거 다 정리하고 한에 맞춰 말이 돼 칸을 바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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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왜 으 으 으 으 으 네 한복이 되게 비싼다고 들었는데 아 사요? 네. 이거는 왜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? 한복 재질 고르라고 이렇게 있는 건가요? 물이 따뜻할 것 같아요. 재질이 다 부드러운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조희야! 너 어디 갔다 온 거야? 너 호두과자 사왔니? 저요? 너 호두과자 뭔지 알아? 너 얘 뭐 이상한 거 사왔는데? 아니, 아니요. 저는 고구마... 고구마... 고구마 호두과자 사왔어요. 아, 그래 호두과자 사왔구나. 어쨌든 호두과자지? 호두과자 두 종류의 맛이 있어요. 이거는 오리지널 호두과자, 이거는 고구마 맛 호두과자. 고구마요? 고구마. 아, 진짜요? 먹어볼게요. 맛있어요? 음... 아, 선생님! 너를 잃은 줄 알았어! 아, 호두야. 아, 호두야. 예! 자, 여기에서 여기에서 봐봐! 잘했어. 여기 애놀이의 파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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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에서. 파일이. 파일이. 아 네 제 이름으로. 아 그래 찌위. 어 찌위 쉽지 않은데. 찌위 어려운데. 찌위는. 어 벌써 너무 좋다. 어떡하네. 위. 위가 아파요. zin 자.해 아 아 누가 어 오오오 오오오오 그래요 와 아 아 Faster. oh ahora te. 약ana. 약 조약. 양 неё 아이야 야 뭐야й. 위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어 근데 보통. 하는する 건 잘못ấn Treaty 가 즐거운지 가+, 에onst cracks 에 facult달 가 생과 찌위가 아프다. 아 아+, 엌터가네 다른 enfim. 쭈이 씨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? 안 나왔어요. 쭈이 씨 좀 아쉽지 않으세요? 제가 댄스 자신이 없어요. 아 자신이 없으셔가지고. 지금 위가 많이 아파요. 위가 많이 아파요. 자 그러면. 쭈이가 있어요? 3종 신체 개인기 있고요. 오 쭈이가요? 3종 신체 개인기 뭡니까? 일단 귀로 움직이기 움직일 수 있게. 아 귀로 움직이기? 해봐 해봐. 찌개 미안한 twist. 그런 표현을 안나고 탈수있어요? 같은 표정 안하고 탈수있어요? 하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합핳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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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 그래서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. 저거 mejor 안 돼요. barely steep양 Selbst! 대체 질리 패 qualité. 발 진짜, 진짜로, 일단 하나 받을게, 일단 하나 받을게, 일단 하나 받을게. 성불리도, 나도. 왜요? 안 받니? 왜 주시는 거예요? 네, 되게 제 마음이에요. 어, 하나 남았네? 하나. 아이고. 아버님, 뭐하러 남겨오셨어요? 여기, 저기, 가면, 예. 아유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라디오 너무 재밌었어요. 라디오 너무 재밌었어요. 진짜로, 진짜로. 가위가 예뻐. 아아. 아아. 쭈이, 쭈이. 렛츠고 쭈이. 화이팅, 화이팅. 이거 발로 두 발 못 닿으면 탈락이에요. 탈락해서 확인 보겠습니다. 쭈이, 두 발로 찾지 못하면 탈락이에요. 가쁜이. 야, 쭈이야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접었다, 공을 접었어, 쭈이가. 그렇지, 그렇지. 확 감어, 확 감어. 바로 확 돌아. 쭈이, 두 발로 한다고 분위기야. 글쎄. 쭈이, 두 발로 한다고. 아, 성공, 성공, 성공. 아아. 여기 있습니다. 어, 쭈이가 마지막이라고? 뭐야, 쭈이가 마지막이라고? 저기, 여러분. 와아. 남산 1호 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쭈이. 하하하하하하하하. 와, 안 나. 이거 그냥 딱 생이야, 좀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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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쭈이. 세게, 세게. 오, 야, 주마. 야, 쭈이 잘했네. 라면이 지금 되게 위험할 거야. 라면이 지금 되게 위험할 거야. 우리는 유리해. 아무도 우리한테 그런 거에 다 씁니다. 아, 지금 그냥 라면 외치고 싶다, 그냥. 라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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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투? 달발하게 생각하잖아. 하! 대박사건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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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라면이 되고 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거를 해내야 된다고. 이리 와 나 뜯으라고 나 뜯으라고 나 뜯으라고 해 주희야 오빠 불러야겠어 왜 아 왜 진짜 이런 줄 알잖아 저 사람인데 뜯어 뜯으라고 뜯어 너무 진짜 재밌지 어떻게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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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우리 배추 훔쳐더니 쌤통이다 쌤통이야 뭐야 누가 붙잡았나 보다 지금 있었네 지금이 없어졌지 폭탄을 뜯었네 대박 강홍으로 강홍으로 아 진짜야 주희야 주희야 많이 발라야지 안에 사이사이에 골고루 바르고 속을 채우면 돼요 야 너네 삼행시라도 할래 네? 감으시면 벌칙 완료입니다 그리다 솔직한 말로 이제는 꽃받으세요 오빠 들어갔구나 아 아 access !!!! ~~ ~~ ~~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